한 명 해줘야 돼. 그렇지. 2013년 2월 23일 지민이와 전국에 알지? 아, 오늘은 종료 미팅이 있었다. 그 자리에서 춤을 춰야 돼서 안무 두 개를 준비해서 갔는데 안무를 추는게 아니라 프리스타일을 춰야 됐었다. 하지만 나는 프리스타일을 엄청 못추기 때문에 패배자 같았다. 하지만 지민이 형은 팝핀을 한 2년? 팝핀을 배워서 팝핀을 프리스타일을 잘해서 1년밖에 안 되었어. 배우고 어쨌든 그래서 잘 췄다. 그래서 이제 나도 프리스타일을 좀 많이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었었다. 됐어? 아 요즘 아 설날 갔다 와서 감기에 걸린거 아직도 안 나은 것 같다. 그래서 아직도 노래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. 감기 나야지. 그리고 보셨는가? 윤기 형이 있었는데? 슈가야. 작업하고 있는데 잠시 자리를 좀 빌렸다. 근데 오늘은 우리도 연습을 해야 돼서 빨리 찍고 가야될 것 같다. 빨리 찍고 가야될 것 같다. 뭐 할 말 있어? 응. 있어? 23일 아 2013년 6월 23일 지민이 형 일찍 끝 일찍 끝 일찍 끝 일찍 끝 일찍 끝